동방신기의 후속곡 휴머노이드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라더니 촬영을 안하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윤호윤호. 윤호윤호가 기다리던 것은 아예 뽀뽀였는데요. 꼬마의 뽀뽀를 받고 힘을 낸 윤호윤호. 동방신기 특유의 파워 넘치는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창민이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볼골인 것 같습니까? 브릿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이 전에 다같이 댄서분들하고 이렇게 뭐라고 했나요? 손의 위치가 다 하이로 인해서 약간 파도타기 같은 그런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또 리프트 댄스가 있어요. 제가 위로 올라가면 창민이가 또 밑에서 나오는 거기도 되게 볼골이고 네, 두 사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안무자랑 안 보고 넘어가면 섭섭하죠? 네, 이제 남은 공무 이제 마저 열심히 하고 마지막까지 댄서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되게 열심히 인해서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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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서들과 함께 파이팅 넘치는 안무를 선보인 동방신기. 모니터도 있지 않았는데요. 색깔이 이쁘다. 흐트러짐 없는 칼군무와 동방신기만의 카리스마로 휴머노이드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됐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감기에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또 저희 동방신기 꾸준히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기였습니다. 휴머노이드로 활발히 활동 중인 동방신기는 월드투어는 물론 오는 4월부터 일본에서 5대 동투어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세계로 뻗어가는 동방신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